택배 기사님보다 반가운 분들만 모십니다. 가광 초대서 누구세요? 여러분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이 있는 청량, 갖고 있는 스킬에는 큐트, 비글미, 섹시커즈에 있는 1티어 케이팬드 청추를 노래하는 4년차 뮤지션 루세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가요광장에 텐션에 딱 철덕인 분들 나오셨거든요. 느낌이 왔어요. 제가 누구세요? 하자마자 안녕하세요로 받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한 분씩 인사드려 볼게요. 누구부터 할까요? 예찬이부터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찬이부터요. 루시에서 바이올린 하고 있는 신 예찬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이. 누구부터 할까요?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래요. 상엽씨부터. 안녕하십니까. 보컬을 맡고 있는 최상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지막 남은 우리 원상씨. 안녕하세요. 저는 베이스랑 프로듀싱 맡고 있는 원상입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정말 개성 넘치는 매력들이 뿜뿜 나오고 너무나도 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놀러와 주셔가지고요. 아닙니다.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아이쿠 우리 그 생초면이거든요. 정말 생초면이라서 루시에 대한 정보가 있어도 저에게 필요할 것 같아요. 오프닝에서 청량, 큐트, 비글미, 섹시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습니다. 또 루시나 어떤 밴드인지 여러분들 한 번씩 그런 거 하나씩 넣어볼까요? 잘생긴 뿜뿜이라든지 미친 존재감이라든지 각자 하나씩 어떤 생각나는 단어들이 있다면 키워드가 있다면 좀 추가해 주세요. 상엽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저부터 하자면 저희가 약간 그 댄스 돌 아하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왜 붙어요? 그건 왜 붙어요? 돌이요. 그건 왜 붙으니까요. 돌이다고 돌. 아 돌맹이요. 춤을 잘 못춘다. 아 돌이다. 그냥 그 바위다. 스톤이다. 스톤이다. 아이돌 댄스 돌 그게 아니라 댄스를 또 담당 좀 약간 댄스 키워드를 좀 얻고 싶으신가 봐요. 저희가 줌바 댄스에 또 빠지셨어요? 일가견이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희가 아니고 사실 형 혼자예요. 상엽인만. 줌바 댄스 매력 있죠. 아 그러니까요. 너무 재밌고 신나고. 춤 엄청 잘 추시더라고요. 춤 좋아해요. 다 봤어요. 저도 다 봤어요. 어머 땡큐가. 저희는 초면이 아닙니다. 어머니깐 땡큐가. 너무 감사드리고. 그러면 원상 씨랑 어떻게 생각하세요? 친근한 만만함. 좋다. 이거 좋은 말이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대중 분들이 또 속속이 들을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친근한 만만. 키워드도 넣어주셨고. 광일 씨는요? 공연에 미친 사람들. 그거 맞죠? 공연에 미친 사람들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공연을 하고 무대에 많이 서는 사람은 진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어떤 대처 능력이라든지. 맞습니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요. 에너지라든지. 그렇죠. 관객들을 잡을 수 있는 기. 나만의 레파토리도 엄청 많이 생기고. 그렇죠. 레파토리. 오른쪽. You know what I'm saying. 광일 씨 어디 나라에 살다 오셨는지 들을 수 있을까요? 남미 페루에서 살다 와가지고. 오우 페루 쪽이셨군요. 남미 나 너무 부럽다. 올라 꼬모스타스. 페루 너무 가보고 싶은 나라인데. 깨알 정보 감사드리고요. 예찬 씨는요? 뭘 좀 추가해볼까요? 저희는 모던. 모던이요? 갑자기 인테리어를. 최근에 뭐 네일의 집에서 뭐 구매하셨나요? 제가 모던을 좋아해가지고. 모던한 걸 좋아합니다. 모던한 걸 좋아해가지고. 나무도 많고. 지금 우리 밴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전 아닌데요? 이게 서로서로 대화가 각자 할 말 말하지만 대화가 된다요. 대화가 되고요. 토크토크가 가능하다요. 아 좋습니다. 아니 그러면요. 지금 느낌이 보니까요. 우리 루시 분들. 아 느낌이 뭐.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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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알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라디오 베테랑 냄새가 나요. 저는 지금 한 지 4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DJ를 한 지. 그래도. 되게 오래 하신 거 같았어요. 그래요? 느낌 지금 괜찮았어요? 완전히 괜찮았어요. 베테랑 분들한테 또 인증을 받은 기분이 좋은데요. 베테랑 아닙니다. 아 그래도. 라디오 경력이 어마어마한다고 들었거든요. 믿고 부르는 게스트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다들. 아니 그러면은. 라디오 뭐뭐 하셨는지 살짝 얘기 좀 해주세요. 다 각자 다르겠지만. 언급을 해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럼요. 저희 뭐 키스드 라디오도 자주 나왔었고. 자주 나와주셨고. 고정 느낌으로. 그리고 철파엠. 볼륨을 높여요도 했었고. 볼륨 높여요. 응수시네. 어 네. 응수시네. 파워타임. 파타. 정수 선배님 하시는 것도 했었고. 미스터라디오. 어 예. 그것도 해주시고. 철파엠도 갔다 오시고. 영철 선배님이랑도 함께 해주시고. 바메라디오도 나갔어요. 바메라디오도 나갔어요. 바메라디오나. 어머 이거 완전 전자파 보이들이네요. 저희가 이제 뭔가 이런 토크를 잘 활성화시켜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DJ분과 그 방송을 파괴하는 역할로. 맞아요. 잘 부셔요. 믿으셨다가 이제. 한 번 가고 못 본 분들도 좀 많아요. 저희가 감당 가능하면 다시 불러드리고. 서로서로 그렇게. 근데 오히려 DJ 입장에서 되게 좋았을 것 같아. 왜냐면 이게 또 텐션이 떨어질 때쯤. 또 이렇게 우리 루시 분들이 나오셔도 텐션도 올려주고 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파이팅 파이팅.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아니 그럼 얘기 좀 들어볼게요. 알고리즘에 라디오 영상 같은 게 요즘 많이 뜨잖아요. 어떻게 제가 진행하는 가광. 뭐 어떻게 소문이나 혹은 뭐 보신 적이 있나요. 예찬 씨는 어떤가요. 아 본 적 없습니다. 서운해. 대신에 예찬이 형은. 대신 근데 그거 말고. 뭔데요. 얘기해 봐. 들어볼게요. 저는 이제 지락실을 너무 사랑하고요. 너무 감사해요. 진짜. 다 봤어요. 진짜요. 다 봤습니다. 이렇게 남자분이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 것도 오랜만인데요. 근데 차에 타면은 계속 뒤에서 지락실 봤냐 이렇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지락실 지락실 지락실. 다 봤는데. 어머. 다 봤는데. 1편 2편 다 봤습니다. 어머나. 시즌. 시즌 1, 시즌 2. 토롱이 잡으러 다니시는. 네네네. 토롱이. 토롱이 제 핸드폰은 있잖아요. 진짜. 토롱이 분신술 쓰고. 그러니까요. 어머 진짜 다 보셨네. 다 봤어요. 저도 봤어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땡큐입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또 오늘 또 어떻게. 인연이 또 이렇게 닿았네요. 그렇죠? 네. 다 왔어요. 아니 그러면요. 미쁘게. 믿고 부르는 우리 게스트고. 믿든 루. 믿고 듣는 루씨의 새 앨범이 나왔습니다. 박수 한 번 주세요. 아이스 아이스 이거는 또 실 실 아니 아니 제시 아이스 아이스 소파 죄송해요 여기 진짜 무슨 연남동 카페에서 숱었던 것 같아 이러면 안되는데 이러면 안되는데 진짜 연남동 카페에서 숱었던 줄 알았고요 축하드립니다 앨범 이름이 열 열 어떤 열 약간 이런 열인가 더운 열인가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원상씨가 설명 좀 해주세요 맞습니다 저희 네 번째 EP인데 사실 저희 전체 앨범 놓고 보면 열 번째 앨범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뭔가 이 여름에 뜨거운 열이 뭔가 그 청춘에 우리의 인생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크게 나눠진다고 하면은 우리의 청춘이 여름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리고 청춘에 있는 열병과 우리의 열정 이런 열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앨범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가장 뜨거울 때 가장 텐션 좋을 때 맞아요 맞아요 정말 뜨거운 여름에 아스팔트에 이렇게 아지랑이 피우는 것처럼 너무너무 원기 돋고 할 때 맞아요 또 아플 때도 덥고 뜨겁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도 약간 이렇게 조금 뜨거워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완벽히 이해하셨군요 Thank you God 역시 승력이 너무 좋으세요 자 끝나고 망원동 가서 티라미슈랑 마키아토 한 장 마키아토 한 장 아니 그러면요 원성씨가 생각했을 때 타이틀곡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원성씨가 소개를 원래는 늘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오늘은 그럼 다른 멤버 추천을 좀 받아보자요 누가 하는 걸 좀 보고 싶어요 신박해 누가 하든 걱정되는데요 그래도 한명만 얘기해봐 한명만 광일씨요 광일씨 오늘 핍당했네요 광일이 잘해요 근데 부탁드릴게요 타이틀곡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광일씨 이번 타이틀곡은요 아 진짜 이게 무슨 정말 따뜻한 곡인 것 같은데 또 청량함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은 진짜 우와 따뜻한데 청량하네 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 곡은 사실 많은 열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이제 이도를 해주고 싶었던 곡이에요 그렇게까지가 제가 알고 있는데요 좋았다 좋았다 근데 제가 이 곡 설명을 농장 20번을 했거든요 아무도 기억을 못하는 건데 기억을 못하고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여전히 사랑을 주고 살아갈 힘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살아갈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다 많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소름 돋는 게 뭔지 아세요? 타이틀곡 소개해드렸는데 제목을 말 안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아지랑이에요 저희 이번 타이틀곡 아지랑이고요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청춘 열정 뜨거운 이런 노래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상엽씨가 봤을 때는 괜찮아요 이 타이틀곡 소개한 곡 괜찮았어요? 광일씨 버전도 들었고 예찬씨 버전도 들었는데 청일씨가 생각했을 때는 어떻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훌륭한데요 이게 바로 설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잘해가지고 기대를 얼마나 한 거예요? 아 나 진짜 만족 못하시는 분은 원상씨 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이거는 이제 구매를 안 했구나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다른 멤버들 이것도 좀 얘기해 주세요 아지랑이가 타이틀곡인데요 아지랑이를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우리 원상씨가 상상했던 그림은 뭐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어떤 이미지가 떠올랐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이거 살짝 시원해지기 시작하는 여름 느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서 지나고 처서가 지나고 맞아요 살짝 이제 비가 올 거 다 오고 살짝 습하고 눅눅한데 하늘에는 여우비 내릴 것처럼 이렇게 맑은 상태 있잖아요 바닥은 자주 뭔지 알 것 같아요 약간 아픈 거 다 지나가고 네 맞아요 맞아요 비는 이제 다 그쳤고 뜨거움도 다 지나갔으니 시원하게 그거를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상황 모이스처 상태 얘기해 주세요 모이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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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엽씨는요 어떤 그림 어떤 이미지 저는 뭐 상상했던 그림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수 있죠 아니 뭐 삐친 일이 있어요 제가 미적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럼 상상했던 댄스 들어볼게요 댄스 댄스 상상했던 댄스 심지어 들어요 상상했던 댄스 뭐 디스코 월 아지랑이니까 아지랑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웨이브 웨이브 느낌 또 그런 댄스가 떠오르셨고 약간 요런 느낌 주유소 앞에 있는 풍선 행사장 풍선인 느낌 좋네요 황윤씨는요 어떤 이미지 어떤 그림 저는 딱 앨범 만들 때 제가 그 그림을 그려달라고 했던 게 있어요 뭐에요 그게 그 사우나 가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모티콘으로도 많이 썼잖아요 우리 옛날에 아 맞아요 그게 상상이 가서 그거를 그려달라고 했는데 모두에게 거절을 당해가지고 아이나 그럴만 했죠 말리기 잘했죠 예찬씨는요 어떤 그림 저는 이번에 저희 앨범 커버를 제가 그렸는데 제가 상상했던 아지랑이는 조금 이제 좀 이렇게 몽글몽글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좀 구름을 그렸는데 제가 거기 좀 몽글몽글한 색감들을 좀 넣어가지고 그렇게 그려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그림까지 그려주시고 정말 다재다능하신데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지금 사연이 많이 왔어요 그럼 우리 예찬씨가요 곰돌이랑 떼굴떼굴님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곰돌이랑 떼굴떼굴님께서 예찬이 뮤비에 썼던 바이올린이요 직접 락하로 꾸민 거라고 하던데 궁금한 게 있어요 바이올린 현을 다 뽑아낸 다음에 했나요? 아니면 현이 있는 상태에서 뿌린 건가요? 한 번에 성공한 건가요? 실패를 방지하기 위해 밑그림을 그려놓고 하셨나요? 어떤가요? 아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다 뿌려버렸어요 제가 현이 있는 상태에서요? 네 현도 다 안 뽑고 그 상태에서 그냥 다 뿌렸는데 안 예쁜 거예요 어머나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 계속 덧칠 덧칠해가지고 바이올린이 좀 무거워졌어요 계속 칠하다 보니까 그러네요 진짜 어제 무게가 좀 올라가겠네요 그냥 막 뿌려가지고 아예 그런 생각 안 하고 막 만들었습니다 아 그냥 뭐 즉흥적으로 본인이 표현하고 싶은 것들 그렇게 또 표현을 해주셨다 하고요 아 근데 거의 이분께서는 1대1 인터뷰 하듯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그러면요 그 후회하진 않으세요? 아 저거 괜히 아 나 저거 괜히 했다라든지 아 전혀요 아 전혀 후회하진 않고 후회하지 않고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너무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루시의 신곡입니다 아지랑이 루시 아지랑이 듣고 왔습니다 오우 예에에에스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 약간 루시의 열기 또 루시의 아지랑이 아우 굉장히 뭔가 마음이 몽글몽 완성 사랑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그런 느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루시의 이런 아지랑이가 가장 많이 피어오르는 순간은요 아무래도 콘서트가 아닐까 싶거든요 예아니님의 사연을 광일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아니님께서 뭐라고요? 이번 단콘 할 때 나 이 부분을 찢었다 하는 거 자랑해주세요 자랑해야 돼 향시적으로 자랑해야 돼요 이런 거 진짜 많을 것 같은데요 진짜 많을 것 같은데 잠깐만 일단 우리 작진이들이 찾았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예찬씨 공연 중간에 바이올린 현이 끊어져서 급하게 갈아 끼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또 계산해보니까 이게 한 50초 정도 걸렸다 계산까지 그때 본인도 솔직히 느꼈을 것 같아요 현 바꾸면서 나 이거 짤로 돌겠다 너무 섹시 솔직히 맞아요 그래 거봐 그게 또 있다니 느낌이 온 필이 온다니까요 필이 오지 현 바꾸면서 막 중얼중얼중얼 해주시던데 그게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뭐 카메라 켜 야 이거 짤 돌다 그런 것도 있고 야 매니저 카메라 켜 이거 짤 돌아 짤 돌아 그런 마음도 있었는데 약간 주님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도 찾고 그 다음에 이제 제발제발 하면서 계속 갈았어요 사실 멘붕이거든요 이거 사실 진짜 멘붕인 거잖아요 악기가 악기가 이렇게 된다는 거 진짜 멘붕인데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진짜 그러면 예찬씨 그것 말고도 혹시 내가 좀 찢었다 하는 그런 순간 있을까요? 저는 매 순간 오케이 언제든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찢었다 찢었다 그럼 표정이 안 좋은 상엽씨 네 동의하지 않습니다 언제 찢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저요? 네 매 순간이요 아 정말 여기 두 분 앞에 거울 있는 것 같아요 또 공교롭게도 두 분 마주보고 있거든요 좀 쉬는데 좋았어요 맏형 두 명이 너무 좋았어요 상엽씨 매 순간 매 순간 뭐 다른 데는 없으시고 저는 생각나는 게 공연하다가 중간에 저도 모르게 욕설을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파급력이 약간 있었다고 생각해요 공연 연출적으로 멋있었어요 이게 또 가사나 어떤 노래나 연출로 맞는 욕설은 팬분들도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태현씨도 막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으면 또 퍼포먼스 보여주시고 하는 것처럼 그것도 어떻게 유튜브에서 볼 수 있겠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뭐 제가 무슨 말인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엄청 조용하게 해가지고 잘 안 들리지 않나요 아니 아니 영상이 잘 나와요 쩌렁쩌렁하게 노래 가사에 욕설이 들어가나요 혹시? 아니요 아니요 소리 질러라는 단어를 제가 욕설을 섞어서 그랬어? 그러면 그때 그 찢었던 곡 그 곡 살짝 한 소절 가능하실지 그게 어떤 파트냐면 다 알아 나의 문제들은 투정도 고집도 다 고질없는데 이런 노래인데 청량해라 청량해라 소리 땡땡질러 약간 이렇게 아 소리 땡땡질러 그렇게 또 아우 또 이렇게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원상씨는요 내가 찢었다는 순간 아 저는 요번 공연의 오프닝 때 제가 바닥에서 튀어나왔는데 아키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제일 중요한 솔로 파트를 아예 못했는데 어머나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차 있어서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냐고 그래서 오프닝을 한 번 더 했어요 잘했어요 남의 콘서트도 아니고 내 콘서트인데 뭐 어때 py가 많이 난 상태로 솔로 하니까 제가 발 춤방 무대 앞으로 나가서 막 푸바바바바밑い 했는데 그게 이제 엄청 카타르시스가 뭐 어때요 내 콘서트인데 오프닝 세 번 하면 어떡 네번 하면 어떡해 두 번에서 그 지 쪽 팬분들이 또 엄청 좋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 번 더 볼 수 있으세요 예 좋은 순간이었겠네요 광희 씨는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언제 광고 찍는 줄 알았잖아요. 단언컨대. 저는 제 솔로 무대가 있었거든요. 그 솔로 무대에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솔로를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찢은 것 같습니다. 무릎 꿇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요. 너무 멋있네요. 어느 하나 누구도 다른 멤버에 칭찬을 하기보다는 각자 본인이 가장 생각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해요. 이게 또 내가 제일 잘하는 걸 잘 알아야 매력이 나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저희 3부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3부 마칠 노래는 저희가 루시의 It's the Magic. 매직이라는 노래를 들려드릴 테니까요. 저희는 4부에서 만나요. 매직. KBS 라디오 이은지의 가요광장 4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DJ 이은지이고요. 와우. 가광 초대석 누구세요? 루시입니다. 정말 가광이네요. 루시예요. 루시라고 합니다. 가광, 가관 또 라임 또 맞춰주셨고 청량한 여름을 닮은 팬들 루시와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루시에게 KBS 돈으로 생생낼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검은 상자 안에 0부터 9까지의 숫자들이 들어있거든요. 이 중에서 하나 뽑아주시면 되고요. 그 숫자가 본인의 핸드폰 번호 뒷자리에 들어있다 하시면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 열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행운의 숫자를 누가 뽑아볼까요? 광일이요. 광일씨가 아니라 광일씨. 광일씨 좋아요. 좋았어. 좋았어. 아무 잘못하고. 챗미. 제가. 챗미. 뽑겠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광일씨가 뽑은 행운의 숫자는요? 바로바로. 구구구. 나인. 6일까요? 9일까요? 써있습니다. 밑에 써있어요. 한글로 써있을 거예요. 구야 구. 구예요. 구. 굽니다. 나인.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숫자 굽니다. 광일씨가 뽑았고요. 핸드폰으로 뒷자리에 구가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확인해야 하니 문자로만 받을게요. 예찬씨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네. 문자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첨부는 100원이고요. 열 분 뽑아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사열이 되게 낫네. 근데 왜냐하면 저는 이해하는 게 우리 아티스트 분들은 12시에 입 안 풀렸거든요. 사실. 감사합니다. 저는 주로 저녁에 많이 이렇게 토크토크하는 서탈이라서 다 이해합니다. 당첨자 확인은요. 이은주의 가요광장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해주시고요. 이번에는요. 루씨가 라이브를 한 곡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곡으로 또 라이브를 갖고 오셨어요? 광일씨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말이죠. 네. 조지님의 하루종일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나 너무 좋아해. 이게 원래는 이제 기리보이님의 곡이지만 이제 조지님께서 이제 커버를 하신 곡인데 그걸 한 번 더 제가 커버를 하고 싶어서 커버의 커버의 커버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또 커버송까지 또 라이브로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조지가 또 제 동네 친구입니다. 진짜요? 동친 동친. 조지, 따마, 솔. 오 그래요? 여기 셋이지만. 많이 적시는 친구들인데. 그러면 우리 오늘 루시분들의 또 커버송 라이브까지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박수와 함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루시가 부릅니다. 하루종일. 박수. 예, let's go, let's go. 1, 2, 3, 4. 평소 같은 말들과 할 일 없는 나의 인생 그의 사이로 네가 들어와 첫 숨 쉬고 할 일 없이 TV 넌 보고 샤워를 마치고 문을 나오면 네가 따뜻한 밥을 해놓고 있음 싶어 하루종일 너와 의미 없이 걷다가 예정 없는 기술을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너를 갖고 싶어 어디서 내리면 되겠니 술은 약간 마셨지만 혀는 고이지 않고 술에 힘을 대여했어 술에 힘을 대여했어 일은 고이지 않고 사이로 안녕하십니까 루시가 부른 시일에 눈을 가진 행사 using 숨 쉬어 하루 종일 너와 의미 없이 걷다가 예정 없는 키스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너를 갖고 싶어 어디서 내리면 되겠니 술은 약간 마셨지만 혀는 꼬이지 않고 술에 힘을 대여했어 일은 꼬이지 않고 Love you so much so much so much Love you so much so much I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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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물 좀 마셔야 되는 거 아니야 노래는 제가 불렀는데 가온을 열심히 쳐가지고 하면서 느낀 건데 살짝 예전에 장기아 선배님 느낌으로 내가 연주하고 있던 느낌을 받았어요 아 그랬어? 그런 느낌이 또 싹 물 밀려오셨고 세상에나 다음 사연이 또 왔거든요 우리 원상씨가 소개해 주세요 냉냉냉냉 님께서 뜨거 가사가 너무 귀여운데 어떤 컨셉을 떠올리면서 만드셨나요? 그리고 곡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바이올린을 어렵게 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어려워진 건가요? 예천 오빠는 솔로 연습하면서 무슨 생각했어요? 뜨거 뜨거라는 가사가 너무 귀엽다 얘기해주셨는데 혹시 신뢰가 아니라면 상엽씨한테 뜨거 한 소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알겠어 이 키인가? 분명 라일락 꽃향기에 녹은 기분인데 내 주변에 모래만 가득한 걸 뭐야 뭐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부탁드렸는데도 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니 가사가 귀엽다 이 뜨거운 원상씨 어떤 곡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또 프로듀서님이 쉬니까요 얘가 첫 곡이고 엄청 청량하고 엄청 신나는데 뭔가 막 너무 더워서 찡찡거리는 사람이 이제 주인공이에요 이 사람이 너무 밖에 더운 것 때문에 엄청 찡찡거리고 엄살이 심해 근데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보고 싶어 핸드폰 너머로 밖에 못 봐 그 상황을 한탄하는 내용의 곡입니다 어느 정도로 덥대요? 겨터파크 열렸대요? 어느 정도냐면 막 세상 모든 게 다 불타오를 만한 햇빛인데 어떻게 거기서 밖에서 사진 찍고 있냐 이렇게 막 아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아 빨리 그냥 웬만하면 빨리 그냥 가까이 있는 카페 들어가지 이쁜 카페 또 찾으라 찾느라 또 돌아다니는 그 짜증이 약간 밀린 그런 느낌이네요 아우 너무 너무 찰턱같이 소개를 잘해주셨고 이 곡이 바이올린 파트가 미쳤다라는 평이 많던데요 예찬씨 처음부터 뭐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어렵게 만들려고 한 곡입니까 이거 어떻게 하면 된 겁니까 그거는 이제 원상이가 제가 봤을 때 무슨 생각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제가 쏘르를 보통 제가 짜드리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예찬이 형이 라이브하는 걸 생각을 안 했어요 이 곡은 그냥 거기서 퍼포먼스를 하겠거니 했는데 그걸 연주를 해버리더라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 손으로 하기 하지 못하는 소로라고 생각을 하고 만들었어요 이건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은 할 수 없다 생각했는데 그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그걸 해낸 사람이 우리 예찬씨네요 맞아요 예찬씨 그럼 어떻게 지금 살짝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할까요 한번 네 그 어려운 바이올린 파트 한번 들어볼게요 성공 그 차율이 좀 낮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 친밀해. 아, 아주 기특해. 우와, 너무 대박이다. 이런 솔로입니다. 아,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정확히 인간이 이걸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걸 예찬 씨는 해냈네요. 이 어려운 걸.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로서로 이제 그냥 믿고 쓰는 거죠, 뭐. 그게 맞는 거죠. 믿고, 믿고 하는 거죠. 믿고 쓰고, 믿고 또 토크토크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루시가 멋있는 게요. 처음에 원상 씨가 이번 앨범에 실린 곡들이 다 어려워서 걱정이다, 라고 우리 원상 씨가 얘기를 했더니 멤버들이 다 그랬대요. 괜찮아, 할 수 있어. 시간 지나면 또 하지. 언제? 보통 상엽 씨가 그런 말을 많이 하죠. 잠깐만. 비하인드 영상에서 봤다고 우리 제작진들의 또 제보가 들어왔거든요. 잠깐만, 인스타 상엽 씨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아, 일단은 아직 시간이 많이 안 지난 것 같아요. 아직 더 지나긴 해야 돼요. 솔직히 아직 아니에요. 조금 더 지나야 되고. 아직 아니에요? 시간 좀 더 지나야 될 것 같고. 어떻길래? 아니, 이런 말을 하긴 한 거죠? 아, 이 말을 한 건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요. 이게 저희가 그 타 의류 브랜드랑 맞아요, 맞아요. 콜라보 영상 찍을 때 제가 연습실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오, 그럼 그때의 마음은 진짜로 괜찮아, 이런 마음이었어요? 진짜로 괜찮긴 했어요. 왜냐면 늘 이랬지만 늘 시간이 지나면 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럴 것이다. 시간이 지난 지금은? 아직 안 지났다. 아직 덜 지났다. 아직 덜 지났다. 덜 지났다. 근데 해야 할 일이 많다. 지나고 있는 중. 지나고 있는 중이다. 또 얘기할 수 있겠네요. 아니, 그러면 광일 씨는요. 어땠어요? 처음에? 내가 원상식이었던가? 얘들아. 조금 뭔가 근데 약간 달라요. 좀 뭔가 달라요. 어디가 달랐지? 이번 앨범에 실린 곡들이 다 어려서 걱정이다. 이랬을 때 이거는 이제 원상형이 술을 마시면 그렇게 될 것 같긴 해요. 술 마시면 저렇게 돼. 저렇게 될 것 같긴 한데 걱정이다. 이렇게 했을 때 양현실 조사신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너 이름이 뭐. 네, 했을 때 그때의 우리 광일 씨는 마음가짐이 어땠어요?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걱정이야 라고 했을 때 저도 걱정을 해서 진심으로 말했죠. 뭐라고요? 우리 앨범을 그만낼까? 여기서 그만둘까? 아, 그걸 안 되지. 밴분들이 얼마나 기다리시는데 그건 아니죠, 광일 씨. 그래서 해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완전 완전 완벽하게 해내고 있어요. 진짜 고맙네요. 예천 씨 반응도 궁금한데요. 얘들아. 바이올린. 그거 사람이 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꼭 이랬어야만 했나. 뭐 이런 거. 근데 저도 약간 그냥 뭐 연습만 하면 다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인드여가지고. 제가 봤을 때 근데 이러다가 제가 좀 쉬운 곡 내잖아요. 좀 아쉬워할 것 같아요, 멤버들이. 이것도 맞아요? 형, 이럴 거야? 형, 이렇게 할 거야? 아니요. 아니요.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한번 냉탕 온탕 왔다 갔다 하면 되죠. 아, 좋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또 서로 조율주의를 해주시고 하면 됩니다. 루시, 앞으로 온 사연들을 만나보도록 할게요, 상엽 씨. 아, 네. 지원님께서 콘서트 끝나고 팬들끼리 뒤풀이하는데 건배사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왈왈이 전용 건배사를 정해주세요. 음, 왈왈이. 팬덤명 너무 귀여워. 왈왈이. 왈왈이인데요. 뭐 건배사 하면은 뭐 청바지 해가지고 뭐 청춘은 바로 지금 이게 유명하고 대본에는 코비게스는 뭐해? 라고 지금 써져 있긴 한데요. 저희는 그냥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어,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어, 뭐 고거나 아, 우리 때는 그거는 아, 그거 있었다. 이렇게 술을 이렇게 들고 저희 때는 한잔하지 이게 코빅의 건배사였어요. 아, 한잔하지 한잔하지 이게 코빅의 건배사였거든요. 어, 그럼 다 같이 뭐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한잔하지 이러면서 한잔하지 기억이 나네요. 여기 상엽 씨는요. 어땠어요? 네. 저희는 따로 업무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건배사 지금 만들면 아니면 건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 팬들끼리 다 같이 외치면 좋을 구호가 뭐가 있을지 저희 근데 자주 하는 건배사가 있죠? 뭐예요? 얘기 소개해줘요. 저희 예찬이 형이 엄청 자주 해서 그 팬분들도 다 알고 계실 텐데 아시는데 이게 그 뭐죠? 약간 그 이제 술집에서 팬분들께서 드실 때 하기는 약간 좀 창피할 수 있는 뭔데요? 그런 건데 뭔데요? 뭐였지? 힘들 때 웃는 자가 하면 인류다 하는 건데요. 오 좋은 말이네. 좋은 말인데. 약간 옛날 미니온피 감성 느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좀 매니악한 팬분들을 위해서 하나 만들어볼게요. 저희 노래 중에 채워라는 노래가 있어요. 채워라는 멜로디가 들어가는 건데 벌써 마음에 들어. 또 이상한 거 나온다. 저희 팬분들이 말왈이잖아요. 강아지니까 어디 도망가지 마시라고 루목채 루목채 루씨는 목줄을 채워 약간 이렇게 루씨는 목줄을 채워 약간 이렇게 너무 좋은데요? 악이죠. 너무 좋아요. 괜찮다. 매니악하게. 루씨는 목줄을 채워 약간 이런 느낌. 강영욱 선생님이 좋아하시겠다. 그렇죠? 혹은 세상에 나쁜 게는 없다. 이경규 선배님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노래의 의미가 그 채워가 그 채워가 아니긴 한데요. 뭐 어쨌든 다 채우는 거니까. 센스 많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사연 하나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예찬 씨. 자님께서 곧 대만에서 첫 해외 단콘 열리는 거 축하해요. 첫 해외 콘인 만큼 이번에 루씨 공연을 처음 보는 팬분들도 많을 텐데요. 혹시 루씨 공연에서 꼭 알아야 하는 떼창 파트나 이거 미리 연습하면 더 즐길 수 있을 거다 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가능하다면 스포 살짝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해요. 일단 우리 이것부터 하나 해결하고 가자요. 떼창 파트 혹은 이거 미리 연습해야 될 거 뭐 있습니까? 상혁 씨에게 차차차 잠깐 차차차 잠깐 어 네. 만내라는 노래에서 방금 원상이가 했던 것 같이 잠깐 아냐 뭐 이런 파트들이 있고 근데 아마 저희가 공연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네. 좀 정형화되어 있어요. 좀 알려줘요. 나 모르셔나. 그렇죠. 나 궁금하다고. 그러니까 좀 늦었지만 결국 너만이 만내 이렇게 만내 딱 해주시면 만내 약간 뭐 이런 파트나 딱 여러 가지 꽂게 딱 있습니다. 여러분 또 네어TV 들어가시면요. 또 많은 공연 영상들 있으니까 참고 참고하셔서 오시고 That's right. 그럼 그것만 좀 얘기해줘요. 원상 씨 네. 콘서트 잤어요? 맞아. 콘서트 올 때 네. 준비해야 할 거 있어요. 뭐 누구는 운동화 신으세요. 누구는 방석을 챙겨오세요. 그런 거 많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물을 꼭 좀 챙겨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지금 먹고 싶은 거 아니고요. 아니에요. 약간 그래 보이긴 하네요. 티라미 씨 왜냐하면 저희 공연이 엄청 후답지근하고 신나나 봐요. 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가끔 보면 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갈증 나시고 더워하시고 네. 맞아요. 그래서 물 꼭 챙겨오시고 그리고 정신을 좀 놓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맞죠. 맞죠. 신나게 놀 수 있게 정신은 집에 두시고 물을 챙겨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고요. 첫 해외 콘서트 일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짜 이거 또 이게 갈 수 있는 이유가 이게 진짜 팬들이 있는 거 팬들 덕분에 이게 또 해외 콘서트도 하고 하는 건데요. That's right. 진짜 그 기대되는 거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대만 대만에서 대만에서 해외 콘서트 하시고 느낌이 왔어요. 우리 광일 씨는 제 생각에는 첫 해외 콘서트 대만에 간다 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대만 여행 상품을 검색했다. 공항에서 사야 할 대만 여행 선물 베스트 5를 검색했다. 안 했다. 하나만 얘기해줘. 한 번만. 저는 그게 우융면을 검색했습니다. 공항에서 우융면을 먹어요? 우융면 검색을 해야지. 해야지. 토핑 중요해. 토핑이 우융면의 국물을 그게 유명하다고 그러던데요. 우융면의 국물을 토핑이 자지우지 한다고요. 맞습니다. 우융면 검색하셨고 고마워요. 나 눈치 빠르지? 그러니까요. 100% 검색했을 스타일이고 그럼 예찬 씨는 솔직히 대만 콘서트 우리 얘들아 모여봐. 우리 루시 모여봐봐. 우리가 이번 대만으로 첫 해외 콘서트 대만으로 결정됐어 하고 뭐 검색하셨어요? 대만에 관련된 것 중에. 얼마나 걸리나? 집돌이 집돌이 집돌이다. 얼마나 걸린지 집돌이다. 완전 집돌이 완전 집돌이라서 얼마나 내가 빨리 갔다 올 수 있나 또 그런 생각 하셨고 상엽 씨는요? 저는 의외로 좀 언어에 관심이 많아서 대만 분들이 어떤 언어를 쓰시는지 감사합니다. 약간 그런 것도 해보셨고 원성 씨는요? 아무것도 검색 안 해봤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아. 오히려 아무것도 검색 안 하고 전날까지도 내일이 대만인가? 온전히 한 시간만에 이렇게 약간 있었다는데? 방금 좀 소름 웃겨 있었다는데? 뭐지? 연남동인가? 어떻게 알았죠? 아니에요. 저 사주 선생님 아니에요. 저 사주 선생님 아닙니다. 파악당해버렸다. 파악당해버렸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공연에 처음 오실 팬분들한테 우리 또 당부의 말 우리 한마디씩 해야죠. 이거 안 할 수 없어요. 우리 광일 씨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네. 당부의 말. 두 번째로는 동파육도 맛있대요. 먹을 거를. 첫 번째로는 우육면 두 번째로는 동파육도 맛있으니 참고 참고 아 우리 이현복 선배님이 좋아하시겠네요. 네. 예찬 씨도 이거 꼭 당부의 말 오셔가지고 눈치 안 봤으면 좋겠어요. 눈치 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자기 놀 거 다 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몇 월 며칠인지도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찬 씨? 몇 월 며칠이었죠? 9월 마지막 주였던 것 같은데 9월 마지막 주 또 검색해 보시면 루씨 또 첫 대만 해외 콘서트에 관련된 정보들 많이 많이 올라오니깐요. 여러분 검색 꼭 부탁드리고요. 상엽 씨도 얘기해 주세요. 저는 아무래도 저희가 해외 팬분들의 홈그라운드에 찾아가는 거다 보니까 그렇죠. 뭔가 진짜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전에 한번 미국에 갔었던 적이 있는데 미국 현지인분들이 저희들을 따라 불러주시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동했다. 생각보다. 이미 그때 감동을 충분히 받아서 대만에도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담 놓고 오시라. 좋습니다. 부담을 놓고 와주세요 해주셨고 원상 씨는요? 저는 당부라기보다는 부탁이 이제 대만 현지 팬분들이랑 한국에서 보러 오는 팬분들 또 다른 해외에서 오시는 다른 팬분들도 계실 건데 다들 좀 뭔가 되게 다 친해졌으면 좋겠고 하나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왈왈이가 좀 다 이렇게 좀 다 같이 모여서 동파욕을 먹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야. 바로 그렇게 루시의 노래를 들으면 동파욕을 먹어요. 보면 막 즐기지 못하는 왈왈이 있으면 가서 같이 놀아주고 같이 친해지고 같이 친해지고 으쌰으쌰 해주고 네 맞아요. 그런 친구처럼 정말 오랜 청춘을 같이 보내고 있는 친구들처럼 놀았으면 좋겠네요. 왈왈이는 하나니까 하나니까 우리 하나입니다. 아이고 여러분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됐습니다. 너무 아쉽죠. 세상에나 정말 이렇게 벌써 벌써 시간 후딱 가버렸어요. 수다 떨어갖고 거의 연남동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가 안 나와요. 커피가 안 나와요. 먹었어요. 진동벨 누가 갖고 있어 다음 카페예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루시분들 대만 공연도 잘하고 오시고요. 다음에 또 놀러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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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